한 팀을 바꿔! 사실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 좋다! 아 좋다! 어머니! 어머니 괜찮으세요? 어머니! 어머니! 괜찮으세요? 야 괜찮으시네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! 네! 살짝! 자 이거 전세계단으로 공개되면 전세계를 열광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단으로 동준씨 동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! 네! 그리고 네!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! 여러분